네, 이곳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안포스 승강장입니다. 어제 지방고시에서 봤던 그런 불포 광고물이 일자로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광고물이 딱 하나 있네요. 어떻게 보면 땀 흘리는 소방관에 얼굴이 있음과 해서 공익광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의자도 이렇게 미미위강남 좌우를 살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보도블록에다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너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는 파란부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는 말도 나옵니다. 시각정의까지 건널 수 있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선상내와 같은 일입니다. entreその Вс각섭을 써놨다.